때는 새색시 같은 연분홍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얇게 정하는 전주의 어둠 봄날 밤이었다. 저 멀리 어둠 보의 종소리가 떨어지는 벚꽃을 타고 흔들 또 살랑살랑 사라지듯 흐뭇하게 들리는 길 이 어둠 속에 사라져가는 종소리를 들으며 애달툰 소리를 더해내는 한 여인입니다. 이는 바로 우리꾼 기억이다. 이 어둠이 이 어둠이 이 어둠이 이 어둠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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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